자 반갑습니다 싱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이제 여러가지 필터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7장에서는 이제 이중축을 활용하여 비교 맥락 만들기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중축을 하는 이용을 해서 이제 비교 맥락을 만드는 그러한 태블러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적 비교 대상을 두어서 의미가 사용자에게 더욱더 잘 전달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태블러의 기능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2장의 목표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앞선장에서 우리는 앞선장을 통해서 태블러에서 필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연습문제도 풀어봤구요 그죠 그래서 필터는 태블러의 활용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동작 순서 그리고 컨텍스트 필터의 사용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그죠 뭐 그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따라서 그 활용법을 명확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와 함께 또한 태블러의 필수 기능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중축입니다 이중축 알겠죠 이중축인데 바로 이번 장에서 함께 살펴볼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태블러 사용자들이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겠죠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 길을 먼저 간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들이 짚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비교 맥락을 만드는 겁니다 비교 맥락을 만드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의 독자에게 단순히 a라는 숫자를 던지는 것보다 그죠 B와 비교했을 때의 a의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독자는 숫자 a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그렇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더욱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특히 이와 같은 기능이 바로 이중축을 통해서 구현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중축 차트와 이와 유사한 개념에서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결합축 차트도 함께 짚고 넘어 가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비교 맥락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들이 짚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비교를 해서 그 a라는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엔드 유저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맞습니까 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먼저 그러면 이중축의 정의 다시 말해서 이중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축입니다 그죠 두 개의 축을 가진 그죠 두 개의 축을 가진 차트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아래 예시를 확인해 보면 어떤 개념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실적 추이고 단위가 억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가 가로축에 들어가 있구요 근데 새로 축에 들어가 있는게 지금 뭐예요 두 개예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그래서 하나는 라인 차트 형태로 만들어 놨고 또 하나는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 거에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이중축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기사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위 그림과 같은 차트가 바로 이중축 차트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 위로 두 개의 매적 측정값이 연도별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매출은 2012년도에 매출은 201조 천억인데 그 중에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원재료비 뭐 인건비 다 빼고 그 회사에서 순수 벌어들인 금액이 29조 500억이라는 거에요 매출은 이만큼 일으켰는데 이익이 이정도 되고 또 요것도 이만큼 매출을 일으켰는데 요정도 되고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에서 이게 이제 이중축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을 태블러에서도 이처럼 두 개의 측정값을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주는 차트를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먼저 가벼운 연습을 진행한 후 이중축 차트가 가지는 의미를 상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죠 먼저 계속 쓰고 있는 슈퍼스토어와 kr 파일의 오더즈 시트를 태블러에 일단 불러온 후 다음 순서를 먼저 따라가 보자는 거에요 그러면 세일즈 첫번째로 세일즈 필드를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클릭을 하면 당연히 어디로 올라가요 그죠 행선반으로 올라갈 거에요 바차트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바차트를 분기해줄 어드레스 sd 이거는 지역이 들어가 있죠 뭐 영남 충남 뭐 이런 수도권 그죠 그 필드를 또 더블클릭해서 차원에 즉 열선 반에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까지만 딱 진행을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축이죠 즉 여기에는 뭐 가로 세로 놓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대다수 여기에서는 뭡니까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매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원축이에요 그죠 하나의 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디스카운트 할인율이다 그죠 디스카운트 필드를 행선반 합계 세일즈의 오른쪽에 위치시킨 후에 우리가 집계 방법 중에서 평균을 집계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올려버리면 올려버리면 그리고 나서 평균 집계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 디스카운트 그 필드 올라간 선반에 올라간 곳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면요 이중축이라는 메뉴가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합계 마크카드에서 차트 유형을 합계는 막대로 나타낼 거고 그리고 평균은 평균은 디스카운트 마크카드 디스카운트는 마크카드에서 차트 유형을 라인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와 같은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중축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디스카운트 축이 있고 평균 디스카운트지만 이건 합계 매출액이고 이거는 시도별 그죠 이중축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위에 그림의 앞의 단계를 진행한 결과고요 이거는 다만 3번 과정을 대신 아래와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평균이 디스카운트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놈을 여기에서 데이터 패널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이거를 평균으로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디스카운트 필드를 화면 오른쪽 충청남도 쪽으로 쭉 이렇게 끌어 당기면요 여기에 점선이 나타나요 이렇게 점선이 나타나거든요 세로 점선이 그러면 그때까지 보일 때까지 드래그를 쭉 하시면 바로 세로 점선이 보이는 상황에서 디스카운트 필드를 드롭을 해버립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합계 디스카운트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 후에 평균 집계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고 역시 합계 마크 카드에서 차트 유형을 합계는 막대 평균은 뭘로 라인으로 변경을 하면 이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인거죠 그래서 실습에서 두 가지 다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앞선 그림과 같은 이중축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결과가 서로 다르면 안되죠 그러면서 그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왼쪽 축을 통해 매출의 크기를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 축을 통해서는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매출과 할인율 두 측정값 모두 뭐 시도별이었죠 시도라는 하나의 차원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었죠 즉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측정값 매저 밸류를 한 화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이중축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이다 라는 거에요 이해 돼요 이해 돼요 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중축이에요 이 화면과 앞에서 봤던 삼성전자 실적 추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틀린게 없잖아요 그죠 데이터 범위만 틀릴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예상 매출액과 이거는 영업이익이지만 그죠 그 그거에 대한 필드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색상도 입히고 뭐 해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면 어 우리가 당연히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중축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앞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비교 맥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중축은 앞에서 봤던 그림 그대로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중축이라는 용어처럼 뭐예요 두 개의 축을 활용하여 두 측정값을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구성한 매출과 할인율을 함께 보여주는 시도별 바 차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죠 매출과 할인율을 시 도 라는 곳에 같이 두 개의 축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의 의미에 충실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중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중축을 활용하여 두 개의 측정값을 한 화면에 올린다는 것은 바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맥락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개의 축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비교 가치가 있는 두 개의 측정값을 하나의 차트로 표현한다면 사용자 즉 화면에 엔드 유저인 최종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와 함께 추가적인 맥락을 역시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중축은요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어지는 소주제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3절에서는 일단 이중축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인 비교 맥락 만들기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중축은 세 가지의 목적 이중축이라는 용어처럼 두 개의 축을 활용하여 두 측정값을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있고 아울러 이중축을 활용해서 두 개의 측정값을 하나면에 올린다는 그 자체는 비교 맥락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축은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된다 라는 점 아시겠죠 한번 그래서 이번 시간 이번에는 비교 맥락 만들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이미지 자체를 한번 보죠 세일즈 바이 프로덕트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종류에 따라서 매출액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Furniture Office Supplies Technology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 지금 가로막대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여기서 우리가 매출액이 높은 것은 어 55 55 52 006 이 폰이라는 게 가장 매출액이 높네요 제일 낮은 것은 라벨즈고요 그죠 에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확인해 볼 예시는 실적과 목표의 비교다 자 일단 위 그림은 실적이 목표와 별개로 그냥 이거는 이중축이 아니에요 원축이에요 그죠 왜 여기에 목표 예상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죠 그래서 목표와 별개로 시각화된 이런 경우이며 폰즈 라는 테크놀로지 부분에서의 이 부분이 매출액이 가장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군에서 가장 높은 매출이 발생했음을 그냥 단순히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으로 이 차트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 매출액이 가장 높은게 어떻고 매출액을 이제 이거 우리가 정렬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렬을 해 가지고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써도 정보 가치가 정보 가치가 있죠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게 바로 빠차트였죠 그래서 포네 라는 제품군에서 가장 높은 매출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라벨즈 에서도 가장 낮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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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여기에 퍼니처 부서가 있고 가구부서 오피스 서플라이즈 해서 홈사무용 서비스겠네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부서인가 뭐 그래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서의 실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매출 목표를 함께 표현하면 어떨까 그죠 그러면 이 단순한 이 값이 목표치 우리의 부서 매출 목표를 넘어섰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아무리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한들 그죠 알 수가 있겠죠 비교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서 그래서 보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한번 일단 중심적으로 볼게 폰즈 목표치가 보니까 60만 이에요 그죠 60만 달러 인가요 어기 모르겠는데 뭐 달러 겠죠 60만 달러 치인데 지금 보니까 매출액이 552만 으로 어때요 매출 목표에 상해하나요 아니죠 떨어졌죠 떨어졌죠 매출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라벨즈 매출액이 제일 작다고 했는데 얘는 여기에 도착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 매출치를 100% 달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뭐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까지가 매출 목표였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온 거고요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단순히 매출액만 두고 봤을 때는 폰즈가 제일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연초에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부서별로 목표라는 걸 세웁니다 매출 목표가 되든 무슨 목표가 되든 자기의 자기 개발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말에 인사고가 평가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생산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생산하고 수율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목표치를 다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단순히 매출액만 봤을 때는 폰즈제품군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목표치인 60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추가로 확인을 더 할 수가 있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폰즈제품군이 타제품군 대비 가장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적으로 세웠던 매출목표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게 마냥 좋은 실적으로는 볼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이중축을 그려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매출목표를 세웠는데 도달을 못했어요 근사하게 조차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을 줘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추가로 폰즈의 제품군에 속한 테크놀로지 부서 봅니다 얘는 목표치에 또 못 도달했구요 얘도 못 도달했구요 얘도 못 도달했어요 악세사리즈 카피어즈 그리고 머신즈 전부다 목표치에 이 기술부서 테크놀로지 부서는 아무것도 실적을 달성한게 매출 목표에 달성한게 없어요 그죠 모든 부서 테크놀로지 부서에서는 모든 제품군이 목표대비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폰즈 제품군의 목표 미달이 단순한 개별 제품군의 부진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업계 전체의 불황 때문인지도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검토해 볼 이슈가 생긴 거에요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폰이 뭐가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가 고장률이 높나 뭐 디자인이 별론가 트렌드에 맞지 않나 등등등등 그리고 아니면 지금 현재 폰에 대한 업계 전체의 불황 때문인지 그걸 같이 다 각도로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래야 흑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처럼 관련 있는 두 개의 측정값을 함께 보여주니까 어때요 훨씬 더 구체적인 맥락이 밝혀지고 흠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하나의 측정값이 측정값이 보여주던 단순한 사실에 맥락이 부여되면서 사용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방면 다면적인 요소와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 우리는 더욱 더 현명한 현상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뭐예요 태블러의 미션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중축이 그 미션을 구현하는 구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당연히 좋겠죠 말에 뭐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연습을 통해 이제 이중축 활용시 고려해야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걸 익혀보자구요 자 아래의 순서에 따라 빠임빠 차트 즉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막대 두께를 다르게 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세일즈가 그리고 여기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그런게 뭔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두 개의 막대 축을 이렇게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거에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빠임빠 빠안에 빠가 있다고 해서 두 개의 막대의 두께를 다르게 하여 겹치는 차트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죠 먼저 역시 세일즈필드를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클릭을 하고요 빠차트 분개해줄 어드레스 레전 필드를 더블클릭을 합니다 역시 그리고 profit 필드를 행산반 합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합계 profit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클릭을 한 후에 이중축을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전체 마크카드에서 차트 차트 유형을 막대로 변경을 시키게 되면 분명히 행산반에 세일즈와 profit 수익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합계 그리고 profit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강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rofit 그리고 세일즈 매출이죠 파란색이 세일즈고 주황색이 수익이에요 수익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비교가 되고 있나요 제대로 안되고 있죠 보세요 차트에 표시된 범례에 따르면 파란색은 매출을 주황색은 수익을 의미를 한다 여기 범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강원 영남 영남 이 두개 지역에서만 매출이 드러날 뿐 드러날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파란색 막대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아멘 이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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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